대상군방부터 여기까지 나가란 말까지 싹 붙여서 한 번 하고 제 수업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예의지방이라 시작 칩실 지읍에도 중신이 나고 7세 아이도 효재를 일삼으니 어찌 훌륭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름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아우는 응오라 놀부란 놈이 본시 심술이 다 나온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촬영을 허는디 꼭 요렇게 만든 것이었다 대상군방 벌목고 삼살방에 이산곤 고구방에다 집을 질고 굶은는데 부태질 호박에다 말투 박고 길간과 김정 뻔치 우렀듯이 붙들었다 내가 지면 내어 쫓고 초란이 보면 딴 다 찍고 허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보면 침도적 질장밥 보면 관을 찍고 다 끙끗내기 곱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뚱 눈으로 넘쳐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 망건 변자 큰 거 새가 보면 땀 띠띠고 안질베이는 택견 법사등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봉치러고 개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박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이 논 심사가 이 논 논 논 논 삼강을 아느냐 오 논 논 이 논 논 논 논 생로 이 논 모두를 구원 독한 놈이 세상 전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의류를 몰라누니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뵈는 날 모아가리고 정글래요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불행이 모양처럼 실실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줄임만 어여 자식새끼만 이물뜻 허고 돼야지 이물뜻 반할듯 허고 날만 못살겠군이 보기 싫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는 나가서 살아봐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말아 아이고 형님 한복만 용서하시오 아냐 아냐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 온 의미 너도 오늘부터는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 온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 온 아이고 형님 떴어 아이고 형님 시작 아이고 형님 그러지 한번만 용서하시오 라고 나아가 나가 듣기 싫다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쏙 나가거라 나아가라 아귀양 우리는 말을 듣더니만 온 어이구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자고니 어이구 여보 형님 어느 영지로 가오니까 갈 곳이나 일러 주어 이 엄동 사랑하는 봉궁궁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더워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인숙제 주려주었던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부가 피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따르라 정진빛 나가라고 언니 어느 영기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한다고 써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행동하 이리 오너라 기사찜을 짊어지고 놀보 앞에다 늘어져서 형님 갑니다 우리 안녕히 개옵시오 오냐 잘 가오라 흥부신세 흥부신세 불쩍 시면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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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거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벗고도 입고 남고 쓰고 벗고도 입고 남고 세상 부은 별을 헐레가 먹으던 인마는 넓고 넓고 신세가 일조의 길이 이길 줄 알 귀신이 인덕을 알겠느냐 영부속 마누라 오 오 어느곳으로 갈까 맛해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래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야 살자 하더니 왠 우리 없어서 살 수 없고 앉아라! 도방으로 가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